이력서랑 소개서 다 받아봤고 난 나대로 어떻게 하고 사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객시꾸를 새로 들인다는 일이 워낙 조심스러웠어 이 집 남자들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잘났나 봐 sent too far away oh will my baby come running back to play is my conscience required to stay oh how I want you baby let me count the ways 이 남편 그 옆에 나랑 뻑하는 관계고 그 옆에 내 임신했어 제 집에서 내 편습하는 연하고 저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이 집 식구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너한테 무슨 무서운 일이 생길까봐 내가 다 무서워 조직에 맞았어요 뻔 따고 아줌마 나 복수할 거예요 너와 당장 아멘